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타항공 관련 500억 대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 지난주 법원이 신청도 하지 않았던 보석으로 이 의원을 풀어주면서 논란이 됐었죠. 이 의원은 오늘 비교적 자유로운 몸으로 법원에 출석해서 6개월 만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지난주 법원의 직권 보석으로 풀려난 이상직 의원이 6개월 만에 입장을 정리해 내놨습니다. 이스타항공의 회생 절차에 들어간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재판 초반, 변호인단을 수차례 바꿔가며 판사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던 이 의원. 국회의원 세비는 그대로 받아가며 재판까지 고의로 지연시키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터무니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500억 대인 이스타항공 횡령 사건 재판에는 이 의원만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여러 혐의 가운데 180여억 원 상당의 채권을 회계 처리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통해 가치를 부풀린 뒤 빼돌렸다는 이 의원의 혐의가 쟁점이 됐습니다. 전직 이스타항공 임원진 등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 대부분이 사건의 핵심으로 이 의원을 지목한 가운데 이 의원은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달 두 차례 더 이 의원을 불러 재판을 진행한 뒤 내년 1월에 선고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